못 참겠어 토마토 나비야 같이 가 프랭키와 친구들이 어딜 가는 걸까요? 보여줘 구한다 구한다 또 자 오늘은 토마토 케첩을 만들 건가 봐요 자, 자, 얼른 토마토를 따러 가야지 토마토 케첩 아직 안 익었잖아 빨갛게 익어야 케첩을 만들 수 있는데 찾았다 뭐? 빨간 토마토다 우와 맞아 찾아보면 더 있을지도 몰라 좋아 찾았다 찾았다 하나쯤은 프랭키 프랭키 케첩 만들어야지 한 개 정도는 안 돼 왜? 아직도 한참 모자라 오늘 케첩 만들려면 최소한 열 개 정도 필요하다고 열 개 채우면 먹어도 되지? 그래 열 개 진짜 진짜 많이 따야지 진짜 진짜 많이 따야지 우와 야호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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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흐흐흐 아 아 흐흐 아 그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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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해 뭐? 나 아 이거 토마토 국물이잖아 어떡하지? 내가 토마토 먹은 거로 알면 그냥 피라고 해야겠다 저런, 프랭키가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해요 프랭키 엮여 물었어? 정말이야? 정말이야? 어쩌다 그랬어? 토마토도 하나도 못 닿네? 괜찮아, 쿠왕 많이 떴다 우와, 쿠왕이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한가득 땄네요 대단해,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 자, 이제 집에 가자 우와, 진짜 잘한다 토마토 케첩 완성! 우와, 드디어 영양만점 케첩 요리들이 완성됐어요 우와, 이야!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겠지? 우와, 진짜 멋있겠다 자,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야, 프랭키 입 다쳤다며 뭐야, 프랭키 입 다쳤다며 어? 어? 입 아파서 못 먹을 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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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렇지 프랭키 참아 우리가 맛있게 먹고 소감 말해줄게 자, 먹자 빨리 먹고 빨리 먹어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좋은 향기 아, 보라 기대했던 토마토 케첩 요리들을 못 먹게 된 프랭키는 거짓말한 걸 후회했어요 오, 맛있어. 또, 맛있어? 응, 유기농 토마토라 그런지 정말 맛있어. 구, 구아, 맛, 잘, 어. 아, 기, 이거 맛있어. 여기선 재밌는 퀴즈.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누구 얼굴이 파래진대요. 누구 얼굴이 파래질까요? 어쩡다. 응, 구아. 땡땡. 그리고 구아오 얼굴은 원래 파랗잖아. 여기서 파래진다는 건 괴로워한다는 뜻이야. 정답. 리자. 땡. 기노뷰. 땡. 손어공. 땡. 어, 의사? 띵띵띵. 뭐, 왜? 응, 빨갛게 익은 토마토는 몸에 너무 좋아서 우리가 건강해지니까. 우산은 환자가 없어져서 괴로워진다는 속담이야. 이렇게 케첩으로 직접 만들어 먹으면 옆대로 더 좋아져. 좋은 거, 좋은 거. 천천히 먹어, 구아. 구아오. 늠. 아읏, 으흑. 이제 거의 다 먹어가잖아. 으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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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흑. 으흑. 으흑. 그냥 먹을까? 코. 거짓말 안 뭐야.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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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을까? 거짓말 한거야! 안 돼! 그냥 먹을까? 거짓말 한거야! 안 돼! 그냥 먹을까? 거짓말! 안 돼! 얼마 안 남았잖아 마지막 마지막 안 돼 저런 급한 마음에 뺏어먹으려다 진짜 혀를 깨물고 말았네요 거짓말였단 말이야 프랭키는 거짓말 때문에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벌까지 받았단 생각에 반성하게 됐어요 잘못됐다